네 반갑습니다 정연경입니다. 자 2025학년도 데뷔 9월 모의평가 우리 잘 치르셨죠? 우리 오늘은요 제가 공통영역의 객관식 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문제가 아니라 사점 중에 좀 선별하려고 하고요. 문제의 난이도가 앞쪽에서 좀 평이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실수 없이 왔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사실 9번 문제도 사점이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좀 풀렸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10번 문제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도형에 관련된 이런 논증기하 형태의 문제가 13번 금방이나 아예 15번으로 뒤로 가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었지만 이번에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10번 문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a가 있고요. 각 a가 2분의 8보다 크다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둔각 삼각형이고 a, b, c의 꼭지점에서 b, c에 내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수선의 발이요. 수직을 직접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삼각비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요. a, b 대 a, c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주어져 있고 a, h라는 그냥 수선의 발의 길이, 수선의 발을 통한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서 작도가 아주 불편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그리면 대략적인 어떤 비율만 보면 되니까 여기 a, 그죠? b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 c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몇 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루트 2 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문자화해서 정리하고 시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맞죠? 이렇게 이제 길이를 잡습니다. 근데 어떤 걸 줬냐면 지금 말한 그대로 가보면 너에게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h야. 근데 독특하게 여기의 길이를 직접 줘버렸다는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만 보더라도 여기 어떻게 돼? 루트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의 위치도 어떻게 쓸 수 있어? 2t의 제곱이죠? 2t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때 어떤 조건을 줬을까? 이제 정말 중요한 조건이죠. 삼각형 a, b, c에 이 전체 삼각형의 외저번의 넓이를 줬죠? 자 외저번의 넓이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게 50파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외저번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어, 루트 50이야. 그래서 o, 루트 이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싸인 법칙이 바로 싸인 법칙에 관련된 얘기가 바로 연결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난이도가 높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자 bh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볼게요. bh의 길이. 이 녀석의 길이라는 얘기죠. 근데 너의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사실은 결국엔 t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랑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t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방정식화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화? 방정식화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자 봐. 봐봐. 싸인 법칙을 쓸 건데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뭐가 되냐 하면 어떤 각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거예요. 어떤 각을 어떤 각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자 b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c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사실 이 각은 기준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각이 잘려져 있잖아. 그치? 선생님은 이쪽이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아.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인 법칙을 쓸 거면 너의 대응대는 이 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변. 자 a, b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변의 길이는 루트 2. t라는 것은 2, r, 싸인의 그냥 각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럼 2, r 그러니까 2 곱하기 5 루트 2 이렇게 되겠고요. 싸인 c에서 우린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삼각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분의 2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 2. 루트 2 지워지고요. t가 곱해지니까 t의 제곱이 20. 그리고 문제가 그냥 끝나네요. 이렇게. 답도 깔끔하게 끝나. 이게 계산도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6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번은 깔끔하게 잘 풀렸을 거고 역시 위기는 아닙니다. 게다가 11번이 아주 극도로 쉬운 극도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좀 신뢰였어. 그렇죠. 방정식 풀고요. 미분에서 대입하는 그런 형태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11번은 좀 생략을 하고요. 12번이 이제 최초 위기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12번이 최초의 위기였을 것이다. 어쨌든 바로 풀리질 않으니까.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공차, 특히 첫항 또는 특정항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죠. 자 수열 BN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N은 시그마 수열의 합에 관련된 이야기군요. PN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근데 여기는 부호가 교대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어 그럼 됐다. 왜 됐냐면 나 등차 수열인데 부호가 교대로 나와. 자 그럼 이 안에서의 기본적인 규칙은 눈에 보여요. 더했다 뺐다 갈 거기 때문에 공차가 누적되는 형태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잘 봐봐. 첫 번째 항을 집어,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풀었으니까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A1. 그러니까 이렇게 인접항을 더하면 이제 공차 또는 여기는 공차의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아 이게 바로 풀 수는 없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에 A, N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졌을 때 저 N의 값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의 상황이 달라서 그래서 사점이고 여기서 위기죠. 이렇게. 내가 네가 짝수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B, 2K라고 표현되는 이 녀석은요. 쌍이 맞죠. 몇 개의 쌍. K계의 쌍일 거라고 이렇게. K계의 쌍. 정확하게 K계의 쌍일 거야. 그러니까 이 K계의 쌍에서 이 둘을 조심해. 공차가 아니라 공차의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공차의 마이너스가 생기겠고 그 K의 쌍이니까 지금처럼 정리가 될 거라고요. 맞지? 어 굿. 안 어렵지.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B. 2K-1이라고 쓰게 되면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부족해. 그러니까 얘는 몇 개의 쌍이 돼야 되냐면 K-1계의 쌍과 마지막 항이 하나 남겠죠. 이게 짝이 안 맞으니까. 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써주면 K-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쓸게요. K-1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자리는 뭐가 남는 거야? A에 2K-1이라는 게. 다시 할게요. 여기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가 2K.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들어가면서 A에 2K-1이라는 위치가 남겠죠. 그러니까 쌍이 생기다가 마는 거죠.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T에 K-1에서 좀 고민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 이렇게 하자. 어쨌든 너의 첫 항이 뭔지 모르니까 뭐 A라고 놓고 여전히 공차는 계속 썼으니까 이렇게 써준 다음에 너는 첫 항 플러스 2K-1에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의 기본적인 풀이로 가주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정형화된 풀이로 가져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A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여기 연산하면 2K-2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K-1인가요? 그래서 K. 어? 잠깐만. 이것도 잘 읽으십시오. 홀수항으로 표현되어. 이 B라는 녀석은요. 짝수항도 사실은 등차수열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짝수항 자체가 등차가 된다고요. 맞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D. 이것도 뭐예요? 홀수항 자체도 등차수열이 되니까 짝수항, 홀수항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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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수열이 각각 이루어지는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되네요. 그걸 직접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때 B2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 1집어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 그게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네요. 아, 그래서 공차가 2라는 걸 직접 찾을 수 있었어요. 됐죠?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어떤 조건을 줬냐 하면 B의 3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의 풀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 게 어차피 홀수항 나름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등차 중앙의 성질을 만족할 거 아니야. 2 곱하기 B, O 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죠. 내 말 맞니?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A 풀어 3 집어넣으니까 2D 맞아. 그래서 2A 플러스 4D 4D 그러니까 8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 그게 0이라고 그래서 됐다잉 문제 끝났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면 함정 요소가 없는 게 그냥 차분히 나열하면 어쨌든 답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삐끗하거나 미끄러지는 순간들은 없어요. 계산 실수가 크게 할 만한 어떤 요소도 안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왔군요.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될 게 첫항부터 구항까지 합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봐. 1항부터 구항까지인데 제가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이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K가 1부터 짝수항이 4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B에 2K 이렇게 이제 서술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B에 이렇게 이제 서술해버리면 홀수항 5개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거 뭐? 그냥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셔도 되겠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열하더라도 그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굳이 이제 공식화한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얼마? 다시. 여기가 저 공차가 2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다시요. 다시. B에 2K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여기가 이제 K. 공차가 2였죠. 그럼 마이너스 2K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나? 맞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자리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근데 이제 얘는 뭐라고 봐주면 되냐면 첫 항이 4고요. 그렇죠? 첫 항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2인 아 이거 잘못 썼나요?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B에 2K가 마이너스 2. 맞지 이거?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이 자리. 첫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2K 얼마예요? 마이너스 다시. 첫 항이 마이너스 4 맞아? 그렇죠? 첫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2인.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6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나요? 2K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얘도 어떻게 가주면 되냐면 여기가 4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러니까 봐봐. 5항까지니까 이걸 끝에 맞춰가지고 시그마의 성질을 써줘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상태. 한번 해볼게요. 계산이 맞는지는 봐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가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2K 따로 주고요. 그렇죠? 2K 따로 주고 이 자리는 5, 6에 이제 마이너스 3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 5항이니까 10 이렇게 이제 주고 맞지? 그렇죠? 왜 답이 마이너스 20이 나오냐? 마이너스 20 맞지? 그렇죠? 5 이렇게 되겠고 여기 4까지 정리해주면 얘네 둘이 지워지고 답은 마이너스 20이죠. 됐죠?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답 한번 확인해봅시다. 답은 2번이네요. 2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십화하지 않고요. 그냥 나열해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뭐 사실 제 입장에선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위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얘를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답 한번 확인해보세요. 답 마이너스 20입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아, 이거 심플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선 크게 위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을 조금만 이제 들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13번에서 사실은 뭔가 승부를 좀 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13, 14, 15에서 이제 지뢰밭을 예측을 해요. 선생님이 줌킬러 지뢰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자, 13번 봐. 13번에서 또 문제가 단순해져요. 자, 우선 문제의 길이가 좀 기니까 여기서 뭔가 승부를 걸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봐봐.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fx, 빨리 가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자, x가 0보다 작을 때고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자, 어떻게 돼? 자,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녀석은요. 쓱 이렇게 읽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이거 y축 대칭 아니야? 알아서. 그리고 너의 꼭지점 또는 대칭축의 위치가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너는 1이야. 그리고 0 대입하니까 6이에요.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려지더라는 얘기지. 자, 이거 이게 대칭이야? 잘 못 그려? 잘 그리라고. 그림도 못 그리면서 말이지. 다시 삐리리리리리리 이 정도면 대칭인가? 대칭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여기 높이가 똑같다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읽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을 것 같냐면요. 이렇게 그리려고 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x는 k다. 얘들아 x는 k라는 녀석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넓이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잘만 읽으면 되죠. 어떻게 어떻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b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어떻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봐. 이 자리를 p라고 했고 이 자리를 q라고 해서 이 전체 영역의 넓이와 이 넓이를 비교했구나를 이제 찬찬히 읽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얘의 두 배야. 근데 무슨 층? 대칭이니까 이 영역의 넓이와 이 영역의 넓이가 같다. 얘들아 엇갈려 있죠? 기본 개념이에요. 엇갈려 있고요. 엇갈린 두 영역의 넓이가 같으면 쭉 적분 0 쭉 적분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쭉 이거 자체잖아 이거 오른쪽이니까 누굽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을 적분한 게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본 계산이 됐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k 세제곱이고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6k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물론 저 k는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이 0이 되도록 우리가 서술만 해주면 됐던 거죠. 맞지? 자, 마이너스 3분의 1로 그냥 묶어내면 k 제곱 마이너스 3k 그죠? 마이너스 3입니까 마이너스 3, 6, 18 이렇게 6, 3, 18 만족되는 그 k 값은 6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어? 왜 이러지? 내가 실력이 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야. 아니,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근데 실수 없이 잘 풀어내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위로 쉬울 때 또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이거 봐봐. 이런 기본형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사실 평가원에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닌 굉장히 구형 어떤 기출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4, 5등급 친구들한테 기출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제랄 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내가 조심스러운 한마디를 할게요. 내가 만약에 저는 지금 1년 내내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평가원에 들어갔을 때 경험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이 시국에 시국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긴 하죠. 이 시국에 출제를 들어간다면 나는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나는 위험한 도전을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완전 새가슴이지. 새가슴입니다. 선생님 같은 소심한 사람들. 난 들어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창의적인 문제 새로운 문제 그리고 변별력을 주기 위한 정말 상위권을 위한 굉장히 수학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기보단 우선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출제가 됐으면 좋겠고 난 그럴 것 같아. 내가 출제한다는 그리고 대신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좀 깊은 형태의 문제보다는 뭘 해주면 좋을까요? 계산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 호흡 길게 만들고 경우에서 많이 주고 문자 여러 개 줘서 케이스 분리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부정방정식 만들어서 문제 호흡 그냥 길게 끌고 가는 거야. 그냥 틀리는 친구들이 너든 제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어떤 애는 틀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뭐라 그럴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50만에 가까운 48만의 친구 중에 누군가는 1등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지만 이게 시험을 만들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 1등 하면 되고 누군가 꼴등 할 거라고요. 그냥 변별에만 좀 치중하고 대신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변별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기출이 중요한 시험이 맞는데 근데 기출처럼 내지 않고 계속 뒤에 뭐라고요. 호흡을 길게 이거죠. 계산을 더 복잡하게 11월 수능에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 없어요. 내 선생님 말이 다 맞으니까 내 말대로 다 나올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버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경험상 그랬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출제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라고 제안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어쨌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수능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게 계산을 좀 더 복잡도 있게 주거나 그래프를 좀 그리기 불편한 정도로 바꾼다면 충분히 또 변별이 생기는 문제가 10번 금방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 근데 어쨌든 이번에 좀 쉽게 간단하게 전달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4번이 좀 문제이긴 하네요. 14번. 근데 선생님 또 기억나는 문제는 6평의 12번이에요. 6평 12번이 정답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왜 정답이 낮았을까 그리고 특이한 풀이로 가는 것이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특이한 풀이로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계산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 학생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되게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빠져들어간 거지. 뭐 출제를 어렵게 하겠다 내가 지금 했던 얘기야. 새로울 거 없어요. 근데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학생들은 당황하더라는 얘기죠. 변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왜 아까처럼 생각했는지는 여기에 또 답이 있어. 6평 12번의 너희들의 반응. 그리고 이번에 14번도 조금 복잡한 편이긴 했는데 이번 14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던 구평 대비 정연경 모의고사 자료실에 올려드렸거든요. 거기 문제의 접근 방식과 거의 똑같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과 또 거의 사실은 똑같습니다. 전날 내가 그냥 전날 전전날 그냥 오프라인에서 해설과학이나 올려놨는데 기울기 따지기 직선은 기울기가 중요해요. 제가 이 키워드를 그대로 전달했어요. 직선은 기울기가 중요해요. 자 이제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이에요. 14번 자 y는 2x라고 이제 전달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그 도형을 보면요. 아 저기 함수를 보면 어 이거 뭐야. 자 역시 이번 구평은 좀 간단하네요. y는 x에 대한 대칭은 너무 직접적으로 줬죠. 자 그런 상태 그리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가봅시다. 자 여기 있는 두 점 a n b n이 있는데 자 직접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해야 돼요. a n과 b n에 자 뭐가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3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나 조건과 연계해서 읽을 수 있는 게 자 a n과 b n 대각선의 위치죠. 이것의 길이가 정확하게 저 기울기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울기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뭐죠? 자 우리가 말하는 저 a n과 b n 물론 이쪽이 a n일지 이쪽이 b n일지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교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에 점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뿐이야.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n 곱하기 루트 10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의 기울기가 3이야. 1 대 3. 1 대 3. 그러니까 n 3n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까? 그리고 이것은 대체적으로 평행이동의 성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돼? 좌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도형이 등장하죠. 중심이 너의 대칭의 기준이 되는 y는 x 위에 있고 자 원이 이 중심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원이 반으로 갈렸지. 맞죠? 원도 대칭이 유지가 된다고요. 이 문제의 핵심 요소는 그래서 대칭과 기울기예요. 대칭과 뭐? 기울기. 그 기울기를 통한 무슨 이동? 평행이동과 그것을 통한 좌표 아이디어였던 거야. 이 키워드만 잡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는. 자 그때 자방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우선 곡선 그리지 말고 자 y는 x 자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거 잘 안 그리죠. 여기에 원이 이렇게 뭐 있을 뿐이야.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다고. 원 이렇게 그려왔대요. 중심이 여기 어디 있고. 그 다음에 an과 bn을 친한대요. 이 원이니까. an과 bn을 친하니까 이 자리에 어딘가 an이 있고 이 자리에 bn이 있어요. 어딘가 an이 있고 어딘가 bn이 있어. 자 이렇게 곡선은 자리를 잡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구조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맞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y는 로그 이 x와 만나는 두 점 즘 x 좌표가 그럼 봐봐요. 여기에 네가 있고 여기에 대칭인 점이 있으니까 중요한 게 뭘까. 이 bn이라는 녀석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되면 이 자리에 대칭이동이 되면 이 자리에 두 개의 점이 그대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x 좌표 중에 큰 값을 xn이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xn 그럼 이게 xn, yn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bn의 자 y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xn이 뭐죠. 대칭이니까. 그럼 나 뭐하면 돼. bn 찾으면 된다고. bn의 y 좌표를 뭐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가 1단계. 2단계는 계산.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근데 저번에 이번 문제도 12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설명했고 이제 기준이 되는 점들을 잡아놓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미성상수를 결정하고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게 연립방정식 구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지는지 쉬워지는지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자 an을 시작을 하죠. 이 녀석을 t, e의 t라고 하도록 합시다. 됐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자 bn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 그냥 심플하게 내가 얘기했죠. n, 3n이라고. 너가 x축으로 n만큼 가게 되면 너는 y축으로 얼만큼 3n만큼 가게 되는데 이 녀석은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 다시 너에게 대입한 것과 똑같다고 해요. e의 t 플러스 n이라는 단순한 지수 방정식의 형태가 눈에 보이고요. 목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고 너를 n에 관한 식으로 자 정리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여기 좀 지울게. 문제 절반 정도 왔네요. e의 t 플러스 그냥 3n이에요. 3n 이게 e의 t 곱하기 e의 n이라고 쓰게 되면 너를 이항하거나 이 녀석을 이항하는 게 좋겠죠.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합시다. 그럼 e의 t라고 묶어주게 되겠고요. e의 n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게 되면 3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e의 t는요. e의 n 마이너스 3n 이라는 말이야. 맞아? 근데 나의 목표가 뭐라고? bn의 무슨 좌표? y 좌표예요. 그러니까 e의 t가 이렇게 됐네. 자 xn 찾았습니다. 뭔데요? e의 n 마이너스 1분의 3n의 뭐를 플러스 3n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풀어도 되고 나는 이걸 묶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3n을 묶어주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2n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올라가면 2n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지? 맞아?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에서 원했던 거 이게 xn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xn이야. 자 빨간색으로 그냥 풀어도 되고 이걸로 그냥 풀어도 되겠고요. 근데 뭐하자고 그랬어요? x1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향에 맞게 3개의 계산에서 또 계산 실수를 좀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1, x2, x3 다 찾아서 더해라. 근데 선생님 계산을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다 풀었으니까. 이거 다 더하니까 분수꼴로 좀 복잡한 식이 나왔네. 복잡한 값이 나왔네. 답은 5번일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14번은 그냥 지금의 경향답게 준 거예요. 지금의 경향답게 줬는데 14번까지 갈 만한 난이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나는 12번이나 11번 금방이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뒤에 문제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으면 아마 밸런스가 기존에 우리가 예측한 밸런스가 아니었을까. 근데 평이하고 그 다음에 14번에서 이제 초위기가 등장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수능을 선생님이 경험해 본 바 이게 변별을 주는 아주 큰 고난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줌킬러 역할을 했고 문제는 정상이 좋았어요. 근데 번호대로 14번 위치 금방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번호가 좀 앞으로 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체적인 난이도가 쉬웠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답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이런 아이디어.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기울기를 통해서 좌표와의 관계, 평행이동의 특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연립방정식 또는 방정식구도 만들기. 중요한 건 대칭성. 됐죠? 이 정도까지. 넘어갑시다. 그리고 15번으로 갔죠. 15번의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15번이 표현이 좀 명확했고. 가보도록 합시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이요. 지울게요. 자, 우선 이것도 일반적인 어떤 그냥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의 연습 문제 수준에 좀 가깝지 않나. 15번이 지금까지 보면 15번이 난이도가 많이 낮춰진 상태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15번의 난이도를 몇 번들이 가져갔었냐면 13번이나 14번, 저번 6평은 12번이 혼자 이제 막 이렇게 가져갔었고 그런 상태여서 15번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앞쪽이 좀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됐다면 15번이 되게 무거운 문제였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간단하게 풀어.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또 기대를 하는 거죠. 자, 다항함수 FX, GX예요. 다항함수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투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수투는요. 전체적으로 극한과 연속과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책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중요해요.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결국은 뒤로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항함수, 다항식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투를 전반적으로 쥐고 흔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타당하다. 항등식 측면. 뭐? 차수를 비교해라 또는 차수를 결정해라. 각각의 개수를 비교해라, 개수를 결정해라.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 인수분해나 전개가 모두 항등식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식을 구성하거나 식을 해석하거나 그래프의 특징을 발견하겠다. 이게 사실은 수투의 핵심이에요. 수투는 항등식의 책이야. 라고 제가 거의 약간의 과장을 덧입혀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문제도 그 부분을 다시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 출제가 번호와 무관하게 반드시 출제되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는 맞아요. 자, 가보도록 하죠. 두 개의 다항함수가 있고요. fx,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는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는 근본적으로 항등식의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두 번째, 뭐가 있죠? 미분, 근데 그 미분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적분 표시 함수는 소위 말하는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표현한 게 정적분 표시 함수입니다. 말이 좀 길었나? 아이들아?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dt 이렇게 있고 플러스, 이게 뭔데? 마이너스 1x 이렇게 있고요. t, gt, dt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3x, 4제곱 플러스 8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지금처럼 있답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처음에 뭔가 대입을 하는데 대입이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을 넣었던 마이너스 1을 넣었던. 됐죠? 아무리 봐도 양변을 미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미분이 맞을 것이냐? 나조건 보시죠. 내가 g라는 녀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는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f가 필요하니까 양변을 미분하고 가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f와 g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나의 또 등식을 활용할 수 밖에 없겠죠. 미분 이슈가 맞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미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게 x, fx가 되겠고 플러스 이 자리도 그냥 x, gx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 x3제곱 플러스 24, x제곱 맞는지 보세요. 이렇게 미분한 거야. 그죠? 자, 이때 fx와 g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x로 선생님이 약분하면 x가 0일 때는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f와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항등의 관점 입장에서 fx, gx는 항상 너와 같다라는 논리가 여기서는 쓰일 수 있는 거죠. x가 0일 때는 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fx는 지금처럼 쓸 수 있다. 12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나조건에서 했던 얘기를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나조건에 보니까 fx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녀석은 x 곱하기 g'x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엔 여기다 대입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죠. 그렇게 돼서 g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죠? fx는 xg'x니까 맞죠? 오, 그래? 음, 그러면 우선 선수를 해봐. x, g'x 플러스 gx는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12x제곱 플러스, 그럼 여기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해요. 아, 이게 g가 차수를 결정하고 최고차형의 개수의 일부를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 좀 논리적으로 써볼게. 어떤 얘기냐? gx가 다항함수잖아.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차수를 결정하는 거야. 자, 여기서 다항식의 차수라는 게 뭐예요? 최고차. 최고차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a, 내가 최고차가 n이야. 나머지는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얘를 결정해야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a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가 g라는 녀석을 미분해. 이렇게 미분을 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거잖아요. an 곱하기 x의 n-1이란다. 그럼 좌변으로 표현되는 건 너 a의 n에다가 x의 n,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길 거고 gx도 플러스 a의 xn. 자, 나머지 차수가 어떻게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12x제곱 플러스 항등식적 차원에서의 기본 접근이겠구나. 그리고 문제를 좀 끝까지 읽어보면요. 결국엔 저것을 기반으로 g를 결정을 일부로 할 수 있다면 fx도 역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fx를 결정해놓고 얘가 뭐하자고 아, 다시. 아니구나. fx 찾으라는 게 아니구나. gx를 결정할 수 있겠죠. gx를 적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자, 우선 봐. 그러면 a에 n 플러스 a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플러스. 자, 이거 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n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아죠? 그러면 3a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돼야 되니까. 그럼 a가 4가 돼. 이거 찾는 게 어렵지 않아서 어, 그래? 이게 15번이라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gx는 4x제곱에 그 다음에 a는 썼으니까 뭐 bx 플러스 c에서 b와 c를 결정하되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봤을 때 아, 크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죠. 왜 그러냐 하면 gx가 있고요. g의 미분이 있고 여기는 그냥 시간만 들이면 답이야. 라고 볼 수 있죠. g 프라임. 그죠? 이런 상태. 그럼 어떻게 해결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그죠? 개수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 우선 x, g 프라임, x는 다 맞춰준 거니까 8x 제곱 플러스 bx죠. 이제 서술의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개 더하면 12x 제곱은 이미 맞춰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x, bx, ebx인가요? 잘 바라. ebx 플러스 c밖에 없죠. 요게 지금 그대와 똑같소. 그러니까 b가 얼마요? b가 12인가 보다. 그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6인가 보다. 야, 끝났냐? 예, 그렇습니다. gx가 있고요. gx는 4x 제곱에 12x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적분 한 번 더 들어가 그래서 시간 조금 끌게 만들 거야 정도죠. 그래서 12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dx 어떻게 나머지 계산은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잘 썼죠? 나머지는 생략해도 되겠어요. 선생님이 정리해놓고 보니까 답이 72였던 것 같은데 확인해봅시다. 이건 답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15번의 문제를 또 해결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15번 또는 15번의 금방 문제로서 과연 어울리는 난이도냐는 좀 논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수2는 어떤 단어를 물어보든지 간에 항등식적 접근을 기반해 두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인수분해 요소 등등등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문제는 진짜 항등식에 집중해서 물어봤고요. 제가 얘기했죠. 물어봐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느 번호에 들어가느냐는 또 논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15번 객관식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공통 영역이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 바로 연결해가지고 공통 영역의 주관식 바로 다음 강의에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